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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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n you write your name? My name? My name is back.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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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ck. 안 sono. 텔레폰? 코리아 텔레폰? 전화도 없이 있나? 집으로 집으로도 뭐라고? 뭐라 집으로 110 잘한다 010-519-725 7 ok 4575 5 5 6 6 7 7 8 9 9 10 10 10 10 11 12 호봉이 자꾸 나보고 안고와? 응 히라를 왜 이렇게나 소주 빨리 우리 모텔에 그 여자 보고 인사 한번 인사 한번 하고 아 어때요? 죄송해요 오베스 다시 돌아온다고 다시 돌아온다고 오케이 제가 이제 이쁘게 서 있는 거 하나 아나 들은 거 아니야 근데 이제 뭔가 귀여운 거 드머리 좀 닦아가지고 땀 좀 땀이 좀 희한하게 가슴빵하고 드머리 빛이 계속 말해 보라야 되는 이유가 우리가 영화 여기 왠 나 나 내가 뭐 도망가 시원해 아 시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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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굿샷! 너무 저러웠어 편안하죠? 간판 안 먹으려고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나 players 다 나 parenth Assist 아니 ponto 긍 한국의 관계는 왜 한국의 관계가 있어요? 한국의 여자들이 잘생기고 이쁘게 잘생겼네 정말 이쁘게 잘생겼네 정말? 정말? 네 뭐래? 한국 한국 남자 여자들이 잘생기고 이쁘대 나처럼 물어봤더니 잘생겼네 응 그럼 해 손이 감겨줘 응? 네 모든 사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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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남자 한국 남자 네 네 네 모든 사람 잘생겼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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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서 희망한 젬릉 어 여보 아멘 아멘 아니 제 생각할 텐데 엉 석트럴가서 이빙니다. 오까래를 나 이거 한 번만 뒷닦아줘 미니언을 잘 치네 가볍게 이겨났네 미니언을 공쳐야 되잖아 공쳐야 되잖아 나? 공쳐야 되지 공치면 끝이네 내가 저한테 그랬어 여기 백화점에 입력을 했더니 어? 공쳐야 되잖아 나? 공쳐야지 마디아키 쇼핑몰 있냐 여기가 저거 보고 하는거 아니야? 저거 봐 이것도 이거 베리 비리 다 토킹하바웃 해놨지 아침도 안먹어서 너무 배고파 전화해 왼 저거 왼쪽 내가 솔직히 때려도 안 나가. 맞고 원래 괄호. 야 연예인 샀지? 연예인 했어? 응. 언제? 아침 제일 춥던 척이야. 몇 번에 찍히는 거 같은데? 저기 일반 틴 쪽에. 아니야. 오케이. 됐어, 연예인. 맞죠? 잘 쳐? 겁나 씨. 어떻게 해? 어떻게 해? 따라오세요. 진짜. 아니 게임은. 근데 왜. 이게 죽을 건데 죽을 거 같은데. 모르겠어. 봐봐. 와. 왜 그래. 뭐. 그는 뭐. 눈이uba. 고기란 말이야. 난 안했던 거면 무슨 맛이야. 뭐 그렇게 할지. 난 안해. 내가 뭐든ukan. 나는 안해. 나는 안해. 난 안해. 나는 안해. 나는 안해. 아니 영어를 잘 못하겠어 야 너 이 여품 갖고 왔어? 아니 그거도 해봤다 좀 빌려줘 네 오른쪽에 볼게 아 여기 있네 이거 형 거잖아 아니 이거 내 건데 빌려줘 이거 대안해 누나 왜 대안해 이거 좋아 푹신푹신하지 그러면 푹신푹신푹신푹신 others 저 사인했어요. 저 사인했어요. 산이는 안했어요. 민현이도 못했어요. 질관했는데 민현이 건 못했어요. 마트에서 사인했어요. 마트에서 평화가 많이 다 왔어요. 마트에서 할 수 있는 상황도 있고, 그 논의 사인의 우선을 알아내고, 사인의 은근을 하나 하는 상황을 알았어요. 카면 배반 Abbệt, 은근혁ermogello & 친구의 도전에는 대파 배반 port에 있는 곳이 있습니다.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검수 한글자막 by 한글검수 배아파 왜 이러지 마지막 마무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거 막 만지면 완전 꺼질 것 같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왜 또 태어나요?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해결지 꺼 봐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